제주도교육청이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를 번복하며 합격자 한 명이 뒤바뀌는 일이 지난주 벌어졌습니다. 교육청이 사과했지만 일부 불합격자와 학부모가 시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무원 시험의 신뢰도마저 금이 갔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체육과목 중등교사 합격자가 바뀌었다는 공고가 올라온 건 지난주 금요일. 7시간 만에 합격자 한 명이 뒤바뀌면서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교육청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수업시험과 면접 등 2차 시험 점수를 실기평가란에 입력해야 하는데 이름이 비슷한 실기시험란에 입력해 점수 합산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총점 200점 만점에 30점이 빠졌는데도 체육과목 응시자 평균 점수가 낮다고만 생각했다는 게 교육청의 해명입니다. 애초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응시자와 학부모는 실기 점수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목별 점수를 공개해 채점 과정에 오류는 없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채점 과정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충남교육청에서도 비슷한 합격자 번복 사례가 발생한 만큼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